데이블 홈 샤빙 안녕하세요 데이블입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세이블랜드 고양이 루팡 장난감 일단 고양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절수 안녕하세요 수철 이리와 수철 안녕 많이 컸죠 수철 절수 오늘 선물 가져왔어요 일단 이 자석 생취 있는데 안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세팅 3개 있어요 슬로우 파스트 랜덤 디오 buying 디오 Rabbi 어...? 뭐야ろう? 해설 아니야 너 왜 안 놀아 얘 되게 좋아한다 수철우 aut소개들 기85 아기들이 좋아하는 단식이야 어?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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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가져갔다. 야. 욕신쟁이야. 너도 먹어. 얘꺼 왜 훔쳐? 어? 으흐흐흐흐 어? 으응? 으응?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이 줘봐. 야 줘. 야. 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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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반 잘라서 형꺼 뺏기지마 형꺼 뺏기지마 형꺼야 아빠랑 뽀뽀해 ré 아이스홍 으어어열 으어어열 네 여러분 스위빈그래드고양이 루팡 장랑 perí금ào 좋아해여 고양이 원래 노는거 좋아하지가 좋아요 오늘 venture 데이브 홈 쇼핑의 구역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